1번 2번 2번 웃으라고 어디 침침한데? 플래시 켜줄까? 플래시 켜면 나오나? 플래시 왜 켜져? 어 좀 낫다 이게 좀 쉬워 좀 낫다 먹어볼까? 크기 화질 진짜 좋다 이거 몇이야? 프로 프로 3프로 나 13프로인데?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지파이 크기 보여줘 일머링 한 번 안 찍을 수가 있어? 잘 나와 뜨거워 어? 6시밖에 안됐어? 6시밖에 안됐어 아 머리 봐 왜 이래? 귀를 너무 많이 맞았어 머리도 약간 기름 핀 것 같은데? 떡볶이 떡볶이 1시간 고춧가루 귀여워서 이렇게 귀여워 쨍하게 잘 안 나온다 예쁜데 진짜 웃겨 너무 우리나라야 그리고 침전을 하면서 습불을 어떻게 그러니까 안이 너무 좋아 아픈 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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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omy 괜찮은거 같아 원래 반려바루 못먹었을거 같아 아iz deceit 아힍타가 너무 많다 아맞아 아일러브 타이완 음 advertisements 불끈 넌 우리 내일이랑 잘 어울려 우리 내일이랑 잘 어울려 그치 이 말인데 아 이거는 네 모든 종합 역시 모듬이 적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나게도 나다 고춧가루 주유 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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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한테 한번 먹을까? 이어 여기 여기 왜? 뭐 식당 아 주유 노 이스 레스토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장은? 시장은? 응. 시장은? 응. 봄해보니까 이쁘네. 아니. 핸들. 핸들 뭔데? 워 Birkin. 봤나 봐! 왜? 왜 왜 왜? 1,2,3,7 아 앞에서 선홍비도 응원한다 와 한 번 응원하려 보인걸 아니 한국이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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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봐도봐도 멋있어 진짜 잘 보인다 멋지다 멋있어 여기 같은데? 응 나는 그러면 페아 9.0 말고 페아 9.0 말고 이게 궁금해 저걸 페아 9.0으로 읽으면 네가 제일 웃겨 그거 뭐라고 읽어야 돼? 페아 9.0 맞긴 한데 페아 9.0이 맞아 그런 끔찍한 수치는 알고 싶지 않아 저거 뭐든 저거 뭐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흠 귀요 너무 저희가 metric 두두 친구ibi PR Sig 여한 손봇 문 서머니 문 경부 저는 대팔에 딱히 있어요. 실제로 자네는 어떤 게 있는 것인데 생각하시는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부절한 게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종류에 조금 전부가 섭돌한하면서 사실 단체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동생이 전화 강의점에서 대만석 시간은 아마 Reich의 수업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술지인ко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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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대한민국 관광객, 외국 Entry 여기는 여우와 관광객, 대만 comme 연합 together 대만석 조그마는 내일을 오고 싶어 일을 갖고 싶었는데, 그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고 싶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예술지인지에 레슨포인으로 위치하고 대만석지만 대만석 대만석 전공국ouched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맞긴 좀 많이 오긴 한다. 멋있긴 한데 멋있네 아무도 없어 찢어지기 하겄어 찢어지기 하겄어 아 진짜 여기만 사봅시다. 아 근데 저 동굴 너무 멋있어. 흠 어제랑 달라. 너무 좋아.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죠. 아 저기 아까 튀긴 눈에 여기까지? 너무 좋아. 진짜 멋있어. 여기가 이쁘다. 여기가 이쁘다. 여기가 이쁘다. 이 나무가 너무 귀여워. 뭐가? 아 알아서 잘 뜨게 만들었겠지.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고 살아야지. 왜? 왜? 잘 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싹 가라앉지 못할 거야. 비행기가? 네. 그럴 리가 없잖아. 싹 가라앉을 수 있어. 왜? 뭐 뭐? 비행기 힘이 공개잖아. 잘 몰라. 근데 가라앉지 못할 거야. 귀가워. 제 기준에서는 대만 음식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거의 10,300원. 근데 20원짜리 같은 경우는 대량 한 800,800원씩. 응? 멈출 거품. 남성회가? 날이 막혀와. 응? 그는 너무 바보기 전에, 잘 맞은거구나. 거기는 너의 목표를 더 같애. 너무 맛있어 먹고 있는데? 나 건강 어? 나 건강 여기다 진짜? 다 갔네 하나, 셋, 셋 둘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너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트야? 여기 여기 아니다 엔지 야, 너무 빨리 가버렸어 야, 너무 빨리 가버렸어 야, 너무 빨리 가버렸어 야, 너무 빨리 가버렸어 에이, 저, 엘라시리엔 나이 사이먼 사이먼, 꼬꼬 렛츠고 아, 손 뜨거, 손 뜨거 맛있겠다 야, 너무 빨리 가버렸어 여행 엔지 여행 아, 뜨거 끓인다 앙 앙 앙 앙 한 번에 미쳤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molto interessantes 너의 orders? 일곱ẹ요 일곱거가 되게 많이나 ㅋㅋㅋㅋ Like, 사장님이 되게 많아 heritage 뾰클링기만 이게 얼마나 라고 하는지 제품의kes 이쁘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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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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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소리 듣는 소리 듣고 왔지? 너 과자 먹어도 돼? 아기 또 온다. 같이 사진 찍자 애기 해놓아. 같이 사진 찍자 애기 해놓아. 같이 사진 찍자 애기 해놨어. 이 분 이거 어떻게 감싸다. 이 분 이거 어떻게 감싸다. 많이 좋아 보인다. 고양이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그래도 잘 보이긴 잘 보인다. 이뻐 이뻐 영상이 훨씬 나. 웃으라고. 웃으라고. 집에.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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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